화TV 보착 오게티를 찾아라 생각지도 못한 오게티가 보착됐다 두어는 크게 뜨고 찾아보세요 스승님께서 사만일통을 준비하신거야 내꺼라고 했어 내꺼 과연 오게티는 무엇일까요? 하나 둘 셋 접힌게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있었던거에요 바깥으로 있다가 이렇게 되어있다 처음에 오른손에 파란색을 들고 있었는데 왼손에는 빨간색을 들고 있었는데 파란색이 바뀌었어요 저런 비슷한거네요 봉투가 다 껴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했을때 봉투를 바로 뺐어요 열려있었어요 봉투가 이렇게 틀린거죠 파랑이 빨강에서 빨간 파랑 그럴 수 있겠다 이거는 상상을 못한 다들 비단머리 있죠? 비단머리 빨래삐놓고 까맣다 아 나도 못봐 아니 정말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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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게티를 찾아라 정답하면 공개합니다 비담을 잘 보세요 비담을 잘 보세요 상자 속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꺼내보는 비담 분명 오른손에 파란색 왼손에 빨간색의 사주단자를 들고 있는 상태 아리이러스가 어느새 양손에 든 사주단자 색깔이 반대로 바뀌었다 오게티 발견 이중민 씨 정찬현아 씨 중간 어린이대에서 감사합니다 이중민 씨 다 했어요 사명 씨 생글로 부탁드릴게요 사명 씨의 오늘의 시제는 바로 장현아 씨 새색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색시 어려워요 어려워 세! 새롭게 아가씨에서 색! 섹시로 태어나셨네요. 행복한 결혼생활 주세요. 시! 실수를 제대로 해봐라!